인공망 수술의 단점을 보완하고 가장 후유증이 적은 수술법이 무인공망 강 리페어 탈장 수술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런데 원장님을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강 리페어에 관련한 책을 이미 저서를 여러 권 서술을 하셨어요. 그래서 강 리페어 수술법이 좀 저명하신 원장님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떤 수술이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 지금 궁금하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설명 부탁드릴까요? 사실은 제가 한 2000년 초반쯤에는 인공망 수술을 국내에서 가장 많이 했었습니다. 초기에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제가 경험하게 된 거죠. 또 그런 과정에서 이거는 아니다. 인공망이라는 걸 꼭 써야 되느냐 하는 의문이 들고. 그렇지만 또 과거에 재발이 많았지 않습니까? 인공망 쓰기 전에는. 그래서 재발 문제도 어떻게 해결하고 인공망 안 쓰고도 어떻게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면서 사실은 강 리페어 탈장 수술이 제가 개발을 한 수술법입니다. 그래서 인공망 쓰지 않고 탈장이 나온 구멍만 정확히 찾아서 그 부위만 꼬매주는 거죠, 간단하게. 그러다 보니까 수술 범위가 굉장히 작고 또 수술 시간도 짧고 그러다 보니까 국소마취로도 수술이 가능하고 이런 많은 장점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소문이 나오면서 외국인들도 많이 찾아오고 계십니다. 그러니까 인공망을 넣지 않고 또 국소마취가 가능하고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좀 겪었던 재발이나 후유증에서 보다 좀 다른 대안을 찾을 수가 있는 방법인데 이게 침습도가 가장 낮은 수술법이다라는 게 또 장점이라고 하더라고요.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요?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초기에 서해부 탈장에 직접 탈장, 간접 탈장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? 그런데 초음파 검사에서 그걸 잘 구분 안 한다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그 이유가 기존의 수술들은 지금 인공망 탈장 수술도 마찬가지입니다. 간접 탈장, 직접 탈장을 구분을 하지 않아요. 간접 탈장이 생겨도 전체를 다 손을 보고 직접 탈장이 생겨도 전체를 다 버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집과 옆집이 있다고 그럴 때 우리 집이 고장나면 우리 집만 고치면 되는데 옆집까지 다 손을 대버리고 옆집이 고장나면 또 괜히 우리 집까지 다 이러다 보니까 수술 범위가 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? 수술 범위가 커지는데 제가 개발한 강립형은 우리 집이 고장나면 우리 집만 고치고 저 집이 고장나면 저 집만 고치고 하다 보니까 수술 범위가 작죠. 그리고 더 정확하게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수술 범위가 작고 그러다 보니까 침습도가 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. 상체도 적겠죠일 수 있고 수술 시간도 짧고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. 우선은 지금까지 있었던 그 탈장 수술법 가운데서는 가장 침습도가 낮은 수술법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또 우리가 환자 입장에서 보면 수술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무섭거든요. 병원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조금 떨리는데 어떤 점을 조금 우리가 알고 가야 할지 궁금해요. 수술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좀 물어보는 질문, 환자들이 가장 궁금한 내용 좀 준비를 해오셨다면서요. 네, 네. 이제 수술 전 준비는 어떻게 합니까? 어떤 어떤 검사가 필요합니까? 그러는데 초음파 검사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해야 될 혈액 검사라든지 이런 몇 가지 건강, 아주 기초적인 건강 체크하는 검사들 몇 가지 하시면 되고요. 어떤 분들은 CT로 또 탈장 진단을 하는데 그거는 CT는 방사선 피법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초음파 검사보다 좀 정확도가 떨어집니다. 그러니까 초음파 검사 하실 걸 권해드리고 수술 시간도 또 얼마나 걸리냐 그러는데 보통 이런 인공방 탈장 수술은 한 40분에서 1시간 사이 이렇게 보통 걸립니다. 그런데 강립표 탈장 수술은 수술 범위도 적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보통 걸리고 있고요. 통증도 뭐 이렇게 못 견딜 정도는 아닙니다. 제가 저희 수술하고 한 10분에 9분은 생각보다 통증이 적었어요. 이렇게 말씀하시고 한 분 정도는 좀 생각보다 좀 더 힘드네요. 이런 분도 있긴 합니다만 그렇고요. 입원 기간은 당일 퇴원도 가능해서 거의 3분의 2 정도 되는 분은 당일 퇴원하시고 하루 저녁 주무시고 연세가 많거나 좀 본인이 염려되시고 하는 분은 하루 저녁 내지는 2박 3일 정도 입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출근 또 요즘 직장인들 출근 언제 가능하냐 그런데 사실은 다음 날부터 가능하셔도 문제될 건 없어요.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환자분한테 확인했더니 한 수술 받은 분 10분 중에 4분은 다음 날부터 출근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분도 있고요. 그런데 평균 한 3일째 정도에 출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통원 치료는 이건 병원에 따라 이것도 물론 다르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로 꼬매지 않고 피부 상처는 요즘 의료용 본드가 있어요. 그걸 매니큐어처럼 싹 발라드리기 때문에 실을 뽑고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보통 수술이 한 2주 정도 지나서 한 번 정도 방문하시면 되고요. 또 이제 저희 병원에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또 이제 교민들은 사실 더 많이 오시죠. 교민들 와서 이제 궁금증 중에 하나가 언제 비행기 타고 돌아갈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보통은 한 1주일 정도 머물다가 가시는 분이 많고요. 그런데 사실 이제 다음날 비행기 타도 사실은 문제는 없습니다. 어떤 분들은 이제 비행기 타면 고공에 올라가면 뭐 기압 차이 때문에 상처가 터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의학적으로 맞는 말은 아니고요. 전혀 상관없고 이제 경과 관찰을 하기 위해서 한 1주일 어떤 분은 한 2주일 정도 국내에 머물지만 사실은 다음날부터 다음날 비행기 타고 가셔도 됩니다. 운동과 일상생활에 대한 이야기 짚어주실까요? 운동도 보통 이제 탈장수술을 하면은 보통 인공망 탈장수술 같은 경우는 한 6주에서 뭐 2개월까지 이렇게 이제 심한 운동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직접 이제 저희 수술 같은 경우는 직접 그걸 꿰매주기 때문에 한 2주 정도 지나면 모든 운동 다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요. 그다음에 이제 뭐 샤워 같은 거는 이제 의료용 본도 이렇게 해드리고 방수가 다 돼 있기 때문에 다음날부터도 샤워를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뭐 일상생활도 뭐 집 안에서 생활하시면 다음날부터 다 하실 수 있고요. 뭐 이렇게 생각보다 어려운 수술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탈장이 있으시면 빨리 수술 받으시기 바랍니다. 네, 우선은 그 수술을 한다고 하면 뭐 일주일, 2주일 뭔가 시간을 길게 잡는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 회복을 보니까 회사원분들은 뭐 금요일 날 수술 받으시고 월요일 날 출근을 하는 스케줄이 지금 좀 평균적인 것 같고 네, 맞습니다. 비행기 타는데도 사실은 의학적으로 무리는 없으나 한 2주 정도를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